아 아 아 아 아 양하게 어 엘로라에서 블랙 패스입니다 첫째 그 잡았던게 쉽게 나오는 아 나와서 두번째도 비슷한 패턴으로 바람이 은근히 쎄네 바람이 지금 세요 다른건 몰라 파도보다도 바람의 영향을 조금 받는 편입니다 지금 예상되는 그 포인트에 접근을 하면 줄을 조금 줘요 말리지 않게 아 말리면 안되니까 들어가죠 현재 알자 담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안보고 똑똑 걸었습니다 으 으 애들이 턱에 있기 때문에 턱에서 왔다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풀만 딱 올려보면 얘들이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죠 으 하도 하도도 강당 나도 태워서 하도랑 하도가 이제 힘을 쓸 때는 줄을 좀 봐야 되고 하도가 또 힘을 안 쓸 때는 파도를 이용해서 보기를 내가 유리한 쪽으로 끄자고 내야 되고 그런 걸 잘 하셔야 되요 그게 노하우에요 자 다 올라왔습니다 으 쭉 땡겨서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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